아 엄마 음 아빠 오셨어 음 으 야야 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볼 게 있어야 말이지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학교는 어디 나왔대 몰라요 학교보다도 근본이 걱정스러워 말은 친한 친구 내외가 죽어서 거뒀다는데 알게 뭐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고 남해도 떼어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절대 자식 안 되거든요 으 아 당신이 좀 알아봐요 심부름 센터 같은데 헬타가 나단이 혹시 알면 그러니까 내가 당신 덜 하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알게 해요 돈 받고 뭐 필미 될 만한가 알아내면 상대방한테 딜 한단 얘기 있어 아 하나같이 돼 아 그래도 자식 장례를 위해서 사람 잘못 들어오면 큰일 나 잖아요 다 의 갈라 놓고 아 내가 영 개운 치가 않아 착한 것도 아니고 볼수록 이중인격 같아요 이중인격은 아니고 나 의붓 엄마라고 대놓고 무시로 나와요 어떻게